오늘 기사수처 Y뉴스에서라도 좀 기분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기분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최근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이 꼬일 때 야당 손 들어주는 여유가 있었다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죠.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트위터군요.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야당 초선의원의 면담 신청을 추락해서 1시간 40분 동안이나 만난 적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시점에 왜 과거 대통령들의 일화를 들춰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재호 의원 트위터 글부터 좀 보죠. 2006년 에피소드를 소개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정치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4대 개혁 입법을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한다는 목표로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 직후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한 열린우리당은 2005년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줄여서 상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이후에 여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끝에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새누리당은 곧바로 차가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의 투쟁 시작했죠.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전국은 급냉했고 야당인 당시 한나라당은 재개정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06년 초부터 재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벌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국회를 책임지던 사람이 바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재호 원내대표였습니다. 이재호 대표가 1월 12일 김한길 대표는 1월 24일에 각각 원내대표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호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일화는 그 해 즉 7년 3개월여 전인 2006년 4월 29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이 예고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딱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전날 저녁인데요. 그러니까 4월 29일의 전날 28일이겠죠. 이재호 의원은 당시 울산에서 당 행사에 참석하고 김기현 의원, 구청장, 시의원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노 전 대통령은 대뜸 이 대표 내일 청와대 관제에서 조찬을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청와대에서 밥 먹자? 예고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재호 의원은 무척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김기현 의원 등과 상의를 한 끝에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날 밤차로 울산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청와대 대통령 관제에 도착하니 김한길 대표도 와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하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김한길 대표에게 불쑥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표님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주시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표도 당황했고 이 대표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하기 힘든데 좀 도와주시오. 양보 좀 하시죠. 라고 한 겁니다. 여당이 야당 좀 도와주세요. 야당 원내대표 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이제 이재호 대표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순간 김한길 대표 얼굴이 굳었다. 분명 모르고 온 것 같았다라고 트위터에 접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초대해 놓고 여당 대표에게 사전에 귀뜸조차 하지 않은 채 야당에게 양보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건데요. 이에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님 당 분위기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당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정색을 한 채 당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면서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여당 대표가 먼저 자리 뜨고. 그럼 이제 노무현 당시 대통령하고 이재호 당시 야당 원내대표만 남은 거예요. 둘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 구경이나 합시다 하면서 이것저것을 구경시켜줬다고 합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재호 의원이 밝힌 이 일화에서 두 가지 배울 점. 이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김한길 대표로부터는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전국이 꼬여서 여야가 싸울 때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여유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벌써 7년 전 일인데 불쑥 이 메시지를 트위터에 띄웠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을 빗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종의 충고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은 좀 에둘렀지만 내용은 쉽게 말하면 돌직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로부터 배운 점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현재 당청 관계에 대한 지적과 또 충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즉, 현 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한 셈입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점이라고 소개한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등장해서 전국이 꼬여가고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선 이때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경색정국을 푸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친이계의 대표의원 이재호 의원. 사실은 친이계가 좀 불편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과도 좀 맞물려서 이런 충고를 트위터를 통해서 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얘기로 돌아와 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얽힌 일화를 이분도 역시 트위터에다 소개한 건가요? 네. 박지원 의원이 소개한 일화는 196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45년 전의 일이죠. 서슬퍼런 삼궁화국 시절입니다. 당시 야당 초선의원이었던 김상현 전 의원이 대통령 면담을 감히 요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해서 1968년 2월 28일 청와대에서 1시간 40분 동안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야당 초선의원이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는 것은 지금 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서 더욱 흔기를 끕니다. 그 자리에서 김상현 전 의원은 루스벨 대통령이나 처치 수상은 국가중대사가 있을 때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조언도 들었다. 박 대통령도 야당 지도자를 자주 만나시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 의원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화답을 했다는 게 박지원 의원의 전언입니다. 박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초선의원의 공개 면담도 쾌히 승낙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처럼 어려운 전국을 풀기 위해서 김한길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여야 중진 인사의 이 말 새겨들어야 될 텐데요. 대통령이. 이 꼬여있는 전국을 과연 풀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잠시만 평가를 한다면 원칙을 지킨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겨들어야겠네요. 이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